평소에는 무심하지만 뒤에서는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고 또 매번 무뚝뚝하면서도 가끔씩 자상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을 소위 츤데레라고 부르죠. 네, 마냥 착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가끔씩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쉽게 들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츤데레에게 매력을 느끼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뚝뚝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의 유형을 츤데레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츤데레이신가요? 거리가 멉니다. 그러세요? 저는 별로 이렇게 나쁜 남자도 아니고 자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나쁜 남자 이동기 교수님은 상상이 잘 아닌가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츤데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츤데레는 저도 가끔씩 쓰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일본어에서 온 건데요. 츤츤이라는 말과 데레데레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츤츤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새침하고 특명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라고 하고요. 데레데레라는 말은 원래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요. 그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만화가 한때 유행했거든요.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보시죠. 두 사람이 싸우면서 막 길을 가고 있네요. 남자도 막 화를 내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화를 내면서도 우선은 씌워주네요. 그렇죠. 저런 모습 있죠. 네. 이걸 보니까 츤데레의 특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고 주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츤데레의 캐릭터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녀와 야수라는 거 보셨잖아요. 대개 남자 주인공이 야수로 변해서 겉으로는 되게 쌀쌀 맞게 대하지만 나중에는 자상하게 잘 대해준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보셨던 직장인의 애환을 담았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신입 장그레 신입 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차장이라는 캐릭터가 뒤에 처음 겉으로는 되게 막 혼내고 이러지만 뒤에서는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최고의 리더죠.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1988에서도 정환이라는 정환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한데 뒤에서 여중공을 챙겨주는 그런 거죠. 또 오랜만에 보니까 설레네요. 다시. 그런데 이게 지금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런 츤데레의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왜 무뚝뚝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매번 친절한 사람보다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인관계의 호감을 느낄 때 이거의 득실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득실 효과. 하나는 득이라는 건 이득이고 그다음에 실은 손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엇 에론슨하고 그다음에 다윈 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밝힌 건데요. 뭐냐면 처음에 너무 잘해주다가 나중에 갑자기 차가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손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좀 쌀쌀 맞아 보이다가도 나중에 자상하게 바뀌면 플러스, 개인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득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호감의 득실 효과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츤데레와 관련해 쓰는 심리학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신 효과 또는 신근성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가장 나중 또는 최근에 제시된 정보가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냉담했던 첫 모습보다는 상냥한 나중의 모습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 네. 그러니까 호감의 득실 효과와 최신 효과 덕분에 우리가 츤데레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첫인상은 한 번에 딱 각인이 되면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최신 효과랑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상당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이렇게 첫인상이 오래 기억나는 거를 초도 효과라고 합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그런데 그 얘기는 처음 정보가 영향이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인상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초도 효과가 없고 신근성 효과 또는 최신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거죠. 반대로 친숙한 메시지나 너무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옛날 기억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첫인상 효과가 더 큰 거죠. 좋은 첫인상은 더 강하게 남고 나쁜 첫인상일수록 나중에 반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츤데레 성향을 가진 분들은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이 반전을 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반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첫인상이 이거를 처음에는 좀 냉담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냉담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 오래 안 기다려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나쁜 남자로 그냥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새 그래서 나쁜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남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츤데레인 분들이 진심을 잘 전달하는 방법도 배워야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억하실 건 뭐냐면 아무리 속정이 깊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되는 게 너무 쌀쌀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그런 대화법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특히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날 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훨씬 더 쌀쌀하고 투명스럽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떤 표정이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떤 느낌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나 전달법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을 대할 때 머리로 재는 것보다 가슴으로 우려냈을 때 진한 인간관계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